한 달 동안 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보고 싶었어요. 오늘 고사리 육개장 열심히 만들어요. 고사리 육개장. 이게 제주식 고사리 육개장 아닌가요? 그렇죠. 고사리 영어로 알아요? 고사리 영어로? 필드 헤드. 필드 헤드. 필드 헤드. 필드 머리. 필드 머리. 필드 머리. 바이올린의 머리 모양이다. 영어로 필드 헤드 고사리. 그러네요, 그러네요. 재밌어요, 이름. 그러면 지금 고사리는 직접 가서 따오셨어요? 오늘 고사리 코로나. 오늘은. 실제로. 그거 아시죠? 우리 제주에서는 고사리를 꺾는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꺾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네. 우와, 귀여워요. 오케이. 여기 있다, 베이비. 이거다. 이거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어요. 돼지 고사리가 좀 크고 통통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에에에에에에. 저거 많이 꺾아질 텐데. 우와. 근데 저거 꺾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맞습니다. I'm surprised. 너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호. 오호. 예에에. 오, that's a good one. That's a good one, isn't it? That's a good one. 저거 담을 때가 좀 필요하실 텐데. 그렇죠. 한 줌 가지고 온 어림도 없죠, 이제.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슈. 여기 없슈. 여기 없슈. 없슈. 아이고, 어떡해요. 많이 없어요. 없슈. 그래서 마트. 마트에서. 아, 결국 마트에서 사 오신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오늘 체류 수프. 돼지고기 수프. 에피소드 1. 레시피 똑같다. 그래서 에피소드 1. 보고, 플리즈. 아, 고기국수 편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똑같다는 얘기인데. 돼지고기, 피. 바이바이. 하고 생강, 마누, 후추. 바이바이. 아, 시어머니 생강. 하고. 바, 머리카락. 바, 머리카락. 바, 루. 바, 루. 네. 고기국수. 제주 음식. 그래서 제주 소주. 히히히히. 아, 시어머니. 아, 시어머니. 안타깝. 야, 시어머니. 고기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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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만든 장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 그죠. 좋은. 육수 만드시는 건 이제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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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만 해. 고기. 고기. 앗 뜨거 안 돼요. 오우. 좀 식어야죠. 그래서 보통 장갑도 끼고 하더라고요. 한 시간 후에. 오우. 오우. 너무 귀찮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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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너무 귀찮아요. 아. 헬프미. 플레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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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남편이 최고인데요. 최고. 최고? 박금치. 아이 gaining. 하하. 현실부부예요. 지금 재료 보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주식 육개장을 만들어 supplier 있습니다. 고사리육개장. 다음 고사리 고사리 블루블루블루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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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그리고 매이멸가루 고춧가루 간장 마늘 파 오늘 만드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 어떻게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디디디디 디디디디 하고 저건 무슨 느낌이죠? 미끄덕 미끄덕 부드러운 느낌 미끄덕 부드러운 느낌 미끄덕 부드러운 느낌 이렇게 한 것만 한 것 보여요 버무리다 버무리다 오 재밌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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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퓨웅 아 만원 많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미국에 이거 다 이렇게 없어요 스트레스 바이바이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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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국수 위에다가 다시 넣어서 끓여야죠. 색깔 나오는데요? 색깔 괜찮은데요? 오늘 요리는 어떤 분한테 제작하고 싶으세요? 어제 시어머니하고 외숙모 제주 왔었어요. 그래서 고수리 육개장 같이 먹고 싶어요. 시어머니하고 외숙모 요리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요리는 이 방향이 궁금해요. 어떤 며느리의 제작하는? 우리 며느리는요. 항상 엄마! 전화도 내고 있어서 엄마! 뭐 먼저 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잘해요, 우리 며느리. 한국 사람 아니어도 눈치로 작전이라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죠. 신부님은 제시카 그게 어떤 맛입니까? 참 여기 한국에 와 살지만 한국 음식을 막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서 잘 먹었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오늘도 역시 또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맛있게 해줘서 초대받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맛있나 모르겠네. 이제 일단 맛을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반응들이 좀 괜찮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맛있게 드셔야 하는데. 맛있어? 맛있네. 그래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겠어요? 나도 가서 이제 해 먹어봐야 되겠네 이거. 먹을수록 깊은 맛이 맛있네요. 주름하면서도 맛있네. 아 이런 맛이 나는구나. 고사 육개장이 그냥 먹을만해요. 육지에서 먹는 저 추어탕하고 비슷해. 식단은 어때요? 깜짝이야, yummy. surprise, yummy. Yeah, I'm surprised.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That's good. 유미야, 진짜 음식 맛있게 했어. 진짜. 사랑을 들었고. 진짜요? 진짜요? 자랑하고 싶다. 사랑해, 우리 며느리 며느리 저기에. 음식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맛있어. 오늘도 선호했다. 다음에 만나요. 네, 파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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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